오늘은 엄니랑 24시간을 붙어있다보니 새끼 먹방 에피소드를 뱉어볼까 합니다 1. 황산구리 설빙 엄마랑 저녁에 디저트를 먹고파 근처에 있는 지점에서 설빙을 시켰습니다 엄니가 파인애플을 좋아하셔서 처음 보는 메뉴에 도전해보았습니다 메뉴에서 볼 때는 저 파란의 그릇이라 생각했죠 근데 무슨 소스 같은 거더라구요 비주얼이 엄청나서 식욕이 도망갔습니다 친구가 황산같이 끼었는가 같다 그러더라구요 2. 맥모닝 아침에 엄마한테 맥모닝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침에 먹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아침에 맥모닝 왜 안되냐 했더니 그렇게 잔 거는 아침에 안 좋다 하시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맥모닝을 냉모밀로 알아듣고 반대한 겁니다 아 이거 가지고 한참 웃었네 크크크크크 어쨌거나 맥모닝은 먹었습니다 얼른 맥모닝 먹으러 내발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십시오 운동uje 복 bonus 복ito 한참 remremlin MU—— 맥미남